왜 안오냐? 왜 안오냐? 이쪽구를 오고 있는거 맞지? 오! 바로 앞에서요 4명 아 바로 앞에 있네 제가 권총을 장비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내가 죽였는데? 됐어요 애들 다 갔나보다 아 완전 가진 않았구나 지금 나갔으면 큰일날 뻔했다 좋아요 하나 더 있잖아? 그래 그냥 빨리 가라 오케이 창찰청 창찰선에 와서오세요 창찰청 창찰선에 와서오세요 해외 아 자 이제 붕거지 할만한 곳을 얻은거 같긴 한데 자 저장하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곳이 생기는 건가 여긴가 엑스 뭐 이렇게 뭐 해놨냐 자 여긴데요 뻑 뭐야 야 여기 사람 많네요 어 광명의 빛이 날 찾아왔습니다 아 마음 편해 사람들 있으니까 에이 안녕하세요 이 반갑습니다 악순 한번 마음 편해 편해지게 하는 이 사람들 같으니라고 에 참 이 테일러는 어떻게 되냐 테일러 테일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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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 이게 이거 우주식량이야 식량인지 조미료인지 그냥 저장 한번 하자 아 아 머리 아파 죽겠네 야 야 어디 있어 아 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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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머지 말아야. 제 어머니는 고정에 있었어요. 15년 전에. 정말? 집? 집? 우리 그녀는 그녀는 그녀, Ripley. 그녀는 그녀. 그런데 그녀는 그녀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뭐에 있어? 내가 이곳에 왔어, Ripley. 우리에게는 결정. 시작하자.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얘 말을 보는 거군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캐링 기술을 찾고 싶어요. 하이 스티브. 하하하하. 오케이, 충분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focus on what we're here for. 내가 무슨 잘못이 필요해요. 우주 공간으로 갈 건가? 뭐야, 여기? 포스터, 미익스, 눈을 열어주세요. 에일리언은 공기가 없는 상태도 살 수 있나? 여긴데요. 야, 그럼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는 거지? 식경채물채네? 뭔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군요. 아, 진짜 그래서 변형을 하는구나. 아, 진짜 그래서 변형을 하는구나. 아.. 카층. 신호가 점점 강의적이 있습니다. 어? 돌파구를 찾으래 그 환경에 안 맞는 곳에서는 생물이 없고 생물이 없고 상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소리네요 아... 둘리... 둘리 모양 자체가 그래요? 벗기 아... 허거라는게 그거구나 그 아래에서 나오는 그... 얼굴에 붙는 그 거미같이 생겼누 저쪽에서 여기 있는 깍두에 빠지게 이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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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다 손막히는 것 같다 지금 아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 허거 자체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겠네요 어느 환경에서든 그래야지 생물체가 있으면은 조사해서 그걸로 바뀔테니까 아 굉장히 과학적이군요 엘리언은 최고의 생물이네 그러면 만약 인간을 호소해서 인간이 호소한 엘리언이면 지능도 굉장히 좋다는 소리 아니야 아 엘리언 1 한번 영화 한번 보고 싶긴 하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보긴 했는데 자세히는 기억도 안 나고 아 미치겠다 잠시만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정대방 네 영상 일단 세